안녕하세요. 벅스 핸드링카 오디오입니다. 금일 인스톨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더뉴 K7 차량으로서 순정 오디오 옵션이 액튠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음질 향상을 위해서 무스웨이 D8 버전 3 제품을 활용하여 튜닝할 예정입니다. 트렁크 리어 핸드 우측으로 순정 액튠 앰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무스웨이사의 PNP 케이블을 사용하여 작업이 되어 있으며 마감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액튠 순정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된 더뉴 K7 차량이 방금 무스웨이 D8 제품이죠. 이 제품이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시공 후 정밀화 DSP 튜닝을 거친 다음 동영상 청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스피커 제품은 액튠 순정 스피커입니다. 그럼 동영상 청음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청음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